이바닥도 혁신이 일어날 때가 왜? 참은 못할 수 있다 동학교 때 집 나와서 삐끼 생활 추후에선 20년 만에 이렇게 방금 더 이상해 청PD님만 있으면 자신 있으면 이렇게 이미지 메이킨 서류를 내놔 비즈니스계의 명품 브랜드를 제일 잘나가는 웹퍼 저 새끼 약했어 이바닥 소문돌려 끝이람 아시는 분이 왜 이래요? 최소 다섯은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직원 마약류 관리팀 위반으로 불에 딸 척폭 끝났다 대겸과 맞둔 마약 사복으로 아니 형님 뜻 잘 알아 나쁜 놈을 잡아야 직선 풀리는 거 조폭 수업 풀어들으면 문제 생기는 거 몰라서 그래 그거 안 한다며 왜 이래요 진짜 정갑과 지금 의심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 대새끼가 낫기는 내 딸 척몬 너들 척포라 이게 양자 물리학적으로 파동이 안 맞다니까 내가 조폭이랑 이 시기 빨리 빨리 그럼요 조랍 택할 때 다시 전화해서 넘기면 되죠 어차피 페린본들 복잡하면 뭐해 가자 준비해놔요 준비해놔요 배체류 왕이십니까 준비해놔요 배체류 왕이십니까 낫자 난nal 위치하 무서운